한국중수상인 자영업자 상임위장 방기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휠제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들어 재벌 대기업과 이들을 수호하는 보수 세력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과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휴업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과 대법원 전 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중수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통과야말로 중수상인 자영업자들의 보호의 기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당사자인 중수상인 자영업자들과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주 의원님 찬석하셨습니다. 또 슈퍼연합회 임원배 회장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또 서비스연맹의 대의협력본부장 이성중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 남부 슈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영업자 소상공인 김병대 공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유통산업연합회 조중무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전국마트연합회 차길동 이사님 함께하셨고요. 한국리폼사업협회의 김복철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럼 입법 발의의 취지와 목적을 이동주 의원님으로부터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임시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서부터 해서 8월 4일까지 상임위 회의를 거쳐서 중소상인 오늘 보호입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비롯해서 많은 법안들을 같이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돼서는 앞에 취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이 됐습니다. 과거 2010년도서부터 골목상권의 대형마트와 SSM 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출점을 하면서 골목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들과 복합쇼핑몰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이른바 온라인몰까지 확장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중소유통상인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2010년 12년도를 거치면서 골목상권과의 상생정책을 담은 이른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전통상업구역을 내는 출점을 금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수차례 개정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초대형 대형마트의 20배에서 30배 크기인 복합쇼핑몰로 진화되고 있는 유통업체들에 대한 무분별한 골목상권 확장을 규제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저를 비롯해서 여야 의원들이 한 10분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참여하신 현장의 골목상권의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독가점 형성이 되고 있는 유통시장의 현장을 바로잡고 골목상권,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민생을 보호하는 데 21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대기업 초대규모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확장과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서 의무 위협 도입을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연합회 김병배 공동회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배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중소상인 자영업과 그리고 노동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여야가 대화 한 번 못하고 사정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범여권이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미 8건이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 내용 역시 의무휴업 확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온라인몰 주재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절한 바람이었던 골목상권 보호 규정의 신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유통대기업과 이들을 수호하는 보수 언론들이 대기업에 가해지는 주제가 과도하다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지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위축된 소비를 살려보고자 시행했던 동행세일 기간 동안 의무휴업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코로나19 피해를 들먹이며 21대 국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총력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미 2013년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심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지정한 것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는 유통대기업들이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을 각하했다. 또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통대기업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과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주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최종적으로 의무휴업 제도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유통대기업들의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는 결국 반원적인 처사이며 시대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초유의 국가재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다시 한번 우리 경제 규제의 최고 취약계층인 어디인지를 격랄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로 영세 중소사행인 자영업자들이 OECD 7위에 해당하는 25%에 해당하는 이들이 무너지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서민경제의 근간을 무너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유통대기업들은 대형 할인점으로부터 시작해 SSM 상급 공급점 드럭스토어에 이어 최근에는 복합 쇼핑몰과 가맹점인 SSM 노브랜드까지 업체를 바꿔가며 문어발 확장을 통해 시장을 침탈해왔다. 더군다나 물류 배송을 기반으로 한 유통대기업들이 온라인 상점이 성장한 골목상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의무 시업을 무료화시킬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확장하여 골목상권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때다. 이는 단순히 대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법률로 보호해온 가치이다. 이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입법기간인 국회는 지금 이러한 헌법 수호 정신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마트연합회, 한국슈퍼마켓연합회, 전국중소상인연합회, 한국패션 리폼중앙회, 한국편의점 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100여개 단체가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배 회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원배입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2012년부터 해왔던 이런 유통산업발전법이 20대에도 저희가 줄기차게 거리에서 우리가 집회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회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1대에서 어쨌든 우리 이동주 의원님께서 유통산업발전법을 20대에 못했던 것을 21대에 꼭 이뤄야겠다는 그때 집회 같이 했던 분으로서 의원이 돼서 의원입법 활동을 해서 이번에 논의가 되는 상임위에서 20대 때 못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제 개정이 꼭 이번 회기에 이번 처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섰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유통중소유통상인연합회 조중무 회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조중무입니다. 좀 전에 두 분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10년 넘게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는 국회에서 법으로 잘 통과를 시키는데 우리 상인들 대한민국의 50%가 상인들 아닙니까? 가족까지 합하면 그런데 어찌 국회가 선거 때마다 다 상인들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발 좀 1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제안해놓은 법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제발 일본 회기내에 통과시켜서 우리 상인들이 여기 와서 기자회견 안 하는 일들을 좀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상인들 여기 같이 와 있는데 대형마트 우리 모든 마트들이나 모든 유통합체들 지금 제가 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토요일 일요일 다 놀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여기 슈퍼라든가 24시 모든 매장들이 다 최소한 두 번은 놀아야 살지 사람들이 일만 얻고 삽니까. 이번 기회에 모든 매장들을 두 번씩 놀게 좀 해주시고 특히 100평 이상 매장들은 매주 놀 수 있게 노동자들 진짜 이게 병들어가지고 나라에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나라의 살림도 좀 축적하고 일 좀 덜 하는 세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부탁하건데 제발 우리 상인 대표로서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실무자였던 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이 양반 얘기 듣고 다 통과시키면 우리 상인들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 박수치며 환영할 거예요. 이번에도 통과 안 시키면 이번에 들어왔던 의원님들은 다음 공천에서 배제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자 대표로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합회 이성종 대협실장님으로부터 발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통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의무협업이 처음 도입돼서 시행됐는데요. 그 직전의 상황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마트가 24시간 365일 영업할 때 심야 영업에 투입되는 여성노동자들이 건강권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암학회에서는 심야 노동이 2급 바람 물질로 이미 규정을 하고 그렇게 심야 영업을 좀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통업종 기업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4시부터 060까지 매출이 전체 24시간 매출 중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그 당시에 주장을 해서 어쨌든 의무협이 지금 도입돼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요. 유통 시장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백화점 지하 1층에 가면 마트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마트가 입점돼 있습니다. 롯데 백화점에 롯데 슈퍼가 입점돼 있고 신세계 백화점에 이마트가 입점돼 있습니다. 마트화 됐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마트에서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상황까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1층에서도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상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유통시장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협업 도입을 통한 상생의 문제를 일정 부분, 국한대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만 적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좀 역차별을 받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협업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에 보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중소대기업 유통기업들의 상생 그리고 유통근로자들의 건강권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돼 있는데 실제 세 가지가 온전하게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추가로 개정하고 의무협업을 더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은 규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입법 취지대로 우리가 일정하게 유통법을 개정해서 서로 상생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도 좀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임위가 열리게 되고 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민색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돼서 입법 취지가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현장 발언을 들어보신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여기 참석하신 자영업자 단체 대표님들과 노동자의 건강권과 편익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입법이라는 것은 현장 발언을 통해 잘 들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600만 자영업자 거의 모두의 염원이 담긴 열망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지형이 20대 국회 들어서 바뀐 것처럼 180석이 넘는 가까운 정부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